아 그렇게 그냥 죽이는 거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2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. 수민이 룰이라는 투미 뭐야 투미니가 뭐냐고 이 새카야 쥐재수 저축아 너 정신 감져부터 받아봐 정상 아니야 너 그래야 나 미쳤다 연쇄살인범 양도수와 정일도 둘 중에 단 한 명만 살릴 수 있어. 여기 노리는 거 오석전 시회야. 입가루 하나라도 까딱하면 머리통 날아갈 줄 알아. 이럴 시간 없다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